가수 임창정이 SG증건발 주가 하락 사태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일자 유통업계가 임창정 지우기에 나섰습니다. 임 씨와 주류 사업을 협업한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임창정 소주로 알려진 소주 한 잔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. 세븐일레븐 측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주 한 잔 재고가 소진되면 더 이상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. 앞서 지난 2월 세븐일레븐은 임 씨와 손을 잡고 프리미엄 중류식 소주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. 임 씨가 원재료 선정부터 병 디자인까지 1년의 과정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출시 한 달 만에 초도 물량 10만 개가 모두 나가며 주목을 받았습니다. 화제성만큼 중류식 소주 카테고리 매출 1위에 오르며 높은 수익을 보였습니다. 하지만 임 씨가 SG증권 사태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상품 판매처인 세븐일레븐은 난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. 업계는 당초 사태를 지켜본다는 입장이었습니다. 하지만 주가 조작 의심 세력이 주최한 파티에 참석하고 주가 조작단이 미국의 골프장을 계약하러 간 자리에 동행한 것으로 알려지며 악화된 여론의 판매 중단을 결정했습니다. 임 씨는 오는 12일 경주의 한 무대에도 오를 계획이었지만 공연이 취소되는 등 공연 업계에서도 퇴출 수순을 밟는 모양입니다.